ㄷㄷ 이거 개들 한번 해볼까 이거? 개들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에 믹스 아닌가?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어 이거 모듈에 도 빠르나? 똑같나? 와 뭐야 이거 킬화야? 여기 하나 오실걸 형? 별님 오실걸? 별님? 아 너도 보고싶지 인숙이다 눈 눈 눈 고고고고고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형 방금 펜팔 한 세 방에 죽인거 같은데? 오우 펜팔 사기라니까 펜팔 와 사고빠래 나 숨었어요 형 오우 씨 에이 뭐 겁나 많은데? 띵하나 펜팔 해 펜팔 해 펜팔 해 펜팔 it 상빈 펜팔 해 sab 임 영상 저 늦thing 거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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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래요 앞에 왔다 앞에 왔다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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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하셨습니다 이러니 이거 1등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 너 진짜 많아! 4명! 넘어가나? 기다려봐 형 가자 가자 이거 가면 돼 가면 돼 한거리 한거리 이거 아니야? 검인가보다 검이다 형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진짜 좋아 사기야 아니 스텝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꽃게로 그냥 쏘는 돼 다 맞아 그냥 쏘는게 되게 쉬워 이거 왜 이렇게 쉬워? 이거 뭐야 인적 하나 봤어 하나 영업대기 아픽스에요 아픽스 내가 본거 잡아 저 빼픽하나? 적 없어 적 없어 적 없어 적 없어 적 없어 적 없어 적둬 적 없이 적 적 towards 적 us 적ар Speaking 적 적 어? 나 진짜 많이 박아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네 나 진짜 많이 박았는데 와 안 죽네 뭐야 형 죽었네? 죽는 손 왔어? 오오 다 됐는데 아 뒤지게 맞았죠? 아군이 패배하였으니 이거 눈 안 온다 해? 딴 데 가잖아 중이나 밀자 중 준비하자 중 중 가서 중초경이 되잖아 포가 날 거고 중초경이 될 거 같은데 흐흥 흐흫 아하하 컴 밀렸나? 뭐야? 눈통 눈통 아 지배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눈을 밀어야겠다 밀어보자 그냥 총으로 밀어야겠다 안 먹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냥 달려 멈추지마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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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중에서 달려 달려 멈추지마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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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다시 빽 빽 빽 빽 와 이 아시 거장하는 거 시청자님들 그 자기가 초급섭이나 올렘방 뭐 이런 거 하신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한 명은 데미지 센 거 하고 한 명은 좀 이렇게 가벼운 거 하셔가지고 둘이 팀플로 그냥 계속 가세요 에이 답이 없어 이거 여행ai 오빠 내 우선 건방핑두기 검색깔 쓰나 있어요 건방핑두기 게 멈추지 마 다 나 뒤에 빼고봐서 멈추지마 달려! 총 들고 달려! 가자! 가! 가! 와 이거 데미지 진짜... 와 사기다 햄빨 진짜 레알 사기야 그냥 내 뒤에서 양념 조금씩은 개쌔 이 총도 사기고 저 총도 사기고 그냥 찐다 그냥 찐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삥 아 나 삥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삥 엄청 많이 까네? 와 수근이 안녕하세요 아 어제 어제 좀 말렸는데 그쵸 기분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런거죠 시청자님도 어제 짜증 많이 해서 죄송해요 솔직히 말리기 많이 말렸어 저거 사람인지라 티를 안 내야 되니까 티가 나게 되니 방금 거 맞았으면 잘 쐈는데 그치 이거 형 작업 좀 하고 가야겠는데 너무 너무 흐흫 아니면은 우리가 검적비를 가가지고 밀어놓고 검복이랑 이렇게 양강을 해봐야되겠는데 좌표통 가지 말고 어 그렇게 될거 같애 너무 많아 검복이 한 4명 있어 나 검복이 연마가 돼 나 검복이 연마가 돼 애들 안 응 내가 먼저 밀어낼게 검복이 삐하나 검복이 삐하나 밀어야 될게 형 가자 검적비로 가자 검복이 잡자 검복이 잡자 나 오는거 올거야 검복 올거야 이거 잡자 와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아 그죠 엠벌딩? 나온거 아니야? 아 안나왔어요 안나왔어 엠벌리포 300대 H1 하나 갈게요 검복이 검적비로 계세요 검적비로 계피 어 이거 계피 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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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오와 어 형 페이팔 잘 쏜다 아버님 승리하셨습니다 어? 형 페이팔 잘 쏜다 야 초복에서 했다 뭔지 알지 진짜 총 못 쏘는 사람도 그거 들고 하면 응 맞아 럭샷은 하니까 총 아무리 못 쏴고 맞아 왜 왜 칠칠칠구 했니? 사람이 안와서 그런거야?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오 호 뭐야 이거 오 오 뭐야 우어 오하하 깨팔했어 아 비싸 차 차 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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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아 여긴데 저 사람도 30이었네 나자분이 오 뭐야 울변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 간본다 우와 아군이 패배하였음 싼건 싼건 요게 마직하냐 흐 제가 여기 볼게요 팀볼으로 크림 다 뚫렸다고 강렬 도망간다 도망간다 정렬 도망간다 도망간다 큰일 피가 피가나 피가나 뭐야 나는 근데 나는 기본 나는 그냥 30개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나는 원래 사람들이 모드가 사기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기본이 나은 것 같은데 뭔가 모드 반덕이 좀 이상해 아 반덕이 아니라 좀 탄 튀는게 아 짠 돌고 말해줘야 돼요 딱히 작업할게요 일단 창문에 폭 하나 까고 잠깐만요 삥하나 삥둑 삥하나 삥둑게 삥둑게 깠어요 지금 하나 깠어 나중에 가서 하나 깠어 터지고 와야 돼 하드폭 하나 하드폭 하나 하드폭 멀티킬 뛰어져 멀티킬 아 이기한 죽네 와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근접은 좀 쎄다 근접은 아 근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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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핵이다 핵 근데 좀 살짝 중거리 가면은 좀 안맞네 연막아라 나 큰애로 아니다 아니다 옆밖에 아 아 아 아 이게.. 괴고 소리가 나는데? 뭐야? 뭐야 이거? 안돼! 와! 칼 당했어! 칼 당겨서 지나가다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따! 칼 당했어! 나 잠깐 끊어봐. 형 작게 잡아볼게요. 잠깐만 잠깐만. 한 번씩 잠깐 쳐다볼게. 삐칠게요. 형 죽었어요? 뭐야 나 잡았네? 타임이다. 뭐 없는데? 우와 안 죽인다고! 어휴 가세요. 어휴 가세요.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미션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묵직하네. 소리가 묵직해. 아씨. 하하하하. 하하하. 여집단 Vietnam 얻. 어이 깜짝이야 뭐야 아 뭐야 딴친구 왔네 헐 하나 2층 있을건데 아닌가 도망갔나 강랑님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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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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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남자 Kosten entra 나가버리네 나와 나 나오고 하 노고전네 오하 , 功고소 뭐 녹았어 우리 병 다 녹았어 야 옆 가볼게요 형 샷다 바로 나오더라 한 명 옆에 이렇게 가시면 안 되셨는데 아까 무슨 말인지 알죠? 제가 했던 머리 아 이거 이치 여비여비 형 나 죽었어요 아 이거 이치이라서 나 쏘네 이치 받으신 분이 없구만 이치이 네 여기 있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